여러분 안녕 제가 오늘 마라야떡을 먹었는데 입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구매해놨습니다 빵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넛은 멀어서 못사는데 마침 근처에 있어서 사왔거든요 이거는 다른 곳에서 마들렌 2개랑 희망시에 2개 사왔고 슈가크론지 레몬 그거고 배와 어찌구고 이거는 뭐 숨 모아둔 것이래요 잘 먹겠습니다 ㅎㅎㅎㅎㅎㅎ 어 존맛은디 미트당 이게 제일 칼로리가 높거든요 여기 안에 페스츄리여가지고 음 엄청 바삭거려요 나 제대로 잃어졌다 음 일반 글레이즈들이랑 이렇게 슈가가 있는데 저는 슈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단골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슈가를 샀거든요 음 음 다음은 마들렌 한 번 먹을까요? 마들렌 음 버터향도 이거 장난이 아니군요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다음은 코코넛 피낭시 코코넛 미쳤다 위에 코코넛 토핑이 올려져 있어서 식감이 바삭바삭 바삭바삭해요 마시멜로우 뭐가 자꾸 떨어지네 마시멜로우 먹어보겠습니다 마시멜로우가 위에 있어서 그런지 퐁신퐁신해요 음 마시멜로우가 위에 있어서 그런지 퐁신퐁신해요 음 토크파이 먹는 느낌 무거운 빵이 생각보다 조금 퍽퍽해요 빵이 생각보다 퍽퍽해요 맛있다 먹다보니까 맛있는데 레몬 레몬 후보로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레몬을 좋아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한 번에 안나왔어 한 번 더 먹으면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상큼해 네 음 음 담밭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난 이거 좀 먹고 싶긴 한데 안녕 제가 오늘 마라협떡이랑 꺼바로우를 먹을건데요 오늘 라방을 켰는데 김딘플님께서 대민 5만원 상품권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안녕 제가 오늘 마라협떡이랑 꺼바로우를 먹을건데요 감사합니다 먼저 유부부터 먹을게요 음 유부 미쳤다 이거 떡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기름이 둥둥떵해도 맛있어 보여 와 미쳤다 꼬바로 여기 꼬도로가 제일 맛있는데 한입컵 음 음 음 음 음 엽떡은 떡이죠 음 음 소스 가드비우브 소스 가드비우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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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음 음 아 nos 음 음 음 음 으악 음 뜨거워서 더 맛있어 입천장 다 되어도 맛있어 저희 근초는 그냥 무난하게 맛있는 맛 너무 맛있어 우삼겹 맛있겠다 우삼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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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담 곱 savio 곱 굿모담 맛있다 80시간 굿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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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쯔, 쯔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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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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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말할 떡은 토끼리 가득해서 맛있먹자 쯔 쯔 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더라구요 맛있다 고춧가루 와우 빠르지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혹시 00.00.00.00.00.00.00?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 떡 마지막 떡입니다 마지막 떡입니다 리액션 멋지네요 맛있다 밑에서 떡을 넣어주고 있다고요? 이제는 가자 못먹은거 먹어볼까요? 맛있다 이 위로 잘라서 먹을게요 한입 될까요? 한입 될까요? 알죠? 한국인은 위비의 힘이다 위비의 힘 보여주자고 잘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올림피자 포테이토피자랑 이건 둘 다 크림 스파게티거든요 잘먹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마셔볼까요? 여기 안에 치즈링도 넣어놨거든요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거는 배불로 내려서 먹는거 미쳤다 Ühey 미쳤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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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안에 있거든요 치즈링 여기다가 콕콕 찍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음 음 음 음 음 스파르티도 먹을까요? 불닭 스파르틱 뭐 섞어야 될지 음 음 음 음 한번 더 음 음 음 맛있네 다른 피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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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링 피다 소스 완전 개꾸덕해 바늘링 피다도 좋아해서 피다도우가 맛있어 고소하지 맛있다 거짓말이 아냐 그걸 다 시켰다 가기가 싫다 잘 먹겠습니다 나 다 먹으려고 했는데 마이 갓이다 다 먹을 것 같아 나는 이 엣지도 맛있는 것 같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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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끼던 종류 다 미쳤다 대주도 담금더요 맛있는거 드시고 계셨네요 치즈링은 꼭 써야될거 같아요 치즈링은 꼭 써야될거 같아요 먹겠습니다 할수있어요? 제가 부끄러운데요? 마지막 핫서스를 뿌려서 먹어볼게요 간다 약간 느낌있지? 간다 마지막 맛있어 반죽 간다 고춧가루 행복해 오늘은 교촌치킨 허니콤보가 먹고싶어서 시켰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콤보 오랜만이다 제가 오늘 치과가 빠가지고 이가 좀 상태가 안좋거든요 약간 맛없게 못들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허니콤보만 먹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자라란 불닭볶음면도 준비했어요 짜잔 맛있겠다 불닭 나는 다리까 응 맛있어 음 음 음 이거 뭔지 모르겠지? 이거 뭔지 모르겠지? 행복해 알죠? 이때 한번 불닭볶음면 먹어줘야 하거든요 맛있어 행복해 너무 맛있어 다들 축구구는데 나만.. 나만 키워서 먹고있네? 맛있어 미쳤는데? 파리 저 매운거 엄청 좋아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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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쌀 두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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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마지막 한 조각 이거 누가 구멍도로 왔냐? 구멍 모임 내가 어떻게 이 맛을 잊지? 마지막 한 조각 후식도 준비했어요 오늘 후식과는 그냥 야무지게 먹어보려고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거 처음 보이는거에요 이거 본사람 와플 칼로리가 별로 없어서 이게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 이거 맛있을까? 딸기우유로 먼저 목을 축히고 시작을 할게요 방두 어떻게 맛을까 위에 오레오즈랑 초코코팅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만 먹어보자 나 한번만 더 먹어볼게 나 이거 솔직히 기대했거든요 고추찰떡을 살까 고구마찰떡 꼬치를 살까 이거 살까 했는데 나 이거 왜 샀어 어떤 맛이냐면 초코코팅에 눅눅해진 오레오가 올려져 있고 안에 찰떡이 있는 그런거죠 맛이 없어 싸구려 진초콜릿 먹는 맛 묵묵게 레알 네 잘 먹었습니다 이건 딸기우유 336칼로리 우와 우와 하얘 아까 범낀댕스에 나온 그 하얀거 하얘 밀가루 파티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은은 ilen 으흥 흐흐흐 음 음 음 음 음 마지막 와플 와플이요? 길어 음 내가 계속 단 것만 먹었네? 아무 맛이 안먹어 음 음 음 이것도 나 오늘 왜 이렇게 실패하냐? 킹받네 맛이 없어 위에 설탕이 뿌려져있긴 한데 맛이 없어 그니까 사진상이에요 사진상에는 설탕이 많이 뿌려져있거든요 근데 설탕 그래서 끝까지 먹어야겠다 음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근데 사들지지마세요 흐흐흐흐 아 나 이거 또 처음해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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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살 빠진거 같지 않냐? 아 나 살 빠진거 같지 않냐고 에흐흐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먹었습니다 안녕